자, 시험은 A, B, C, B 4개 중에 하나가 시험을 보러 갑니다. 지금은 나가면서 제가 이 코스를 할 거에요. 그래서 감정 항목을 보여줄 테니까 보고 아 이런건 조심해야겠다. 아셔야 되요. 차에 타시면 이렇게 시동을 다 끈 상태로 합니다. 차에 타시면 우선 의자부터 맞춰야겠죠? 클러치를 밟아보고 의자를 맞춥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도 잘 보이는지 보시고 그리고 안전벨트 냅니다. 그죠? 그리고 감독관이 출발 준비 됐으니까 물어볼 거에요. 그죠? 네. 됐습니다 하면 누릅니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그죠? 이 소리를 듣고 클러치 밟고 출발 돌려. 그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게 좌측 감독이. 네. 이거 안하면 감져돼요. 기념트로 켰죠? 네. 자, 이제 주차 브레이크를 내는데 이거 제일 감점만이 돼요. 자,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야 되는데 이걸 안 밟고 내리는 분들이 있어. 그럼 감점이 있어요. 3초 뒤에. 그죠? 그죠? 또 감젼돼요. 3초 뒤에. 또 감져되니까 밟아야 돼요. 밟고 내려야 돼요. 이걸로 많이 때. 감점 먹어요. 밟고 내리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깜빡이는 몇 메터가 가장 가서 끄냐면 5m. 네. 본인 키가 몇이죠? 170. 170면 본인 키 3개 정도 가면 돼. 알겠죠? 이걸 안 끄면 감점 먹어요. 네. 자, 출발은 아까 2단으로 출발 배웠죠? 네. 2단으로 끄고. 자, 재화가치 떼면서 출발하면 되죠? 네. 깜빡이 이 정도 하면 꺼주는 거예요. 그죠? 끄고. 다시 켜야 돼요. 다 해지려면 잘 나올 거예요. 그죠? 네. 클러치. 클러치 밟고. 네. 잠시. 그죠? 기어를 안 빼고 있는 감점이에요. 보세요. 자, 감점 먹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갈게요. 네. 여기다가. 보여드릴께요. 감점. 자, 이번에는 급브레이크. 급브레이크 감져볼게요. 감점. 이렇게. 감점. 이런 거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점. 안 뜨게. 이번에는. 됐어요? 보이죠? 잘? 네. 자, 이번에는 엔진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미사용 감점을 줄 건데. 뭐냐면. 자, 우리가 클러치를 밟을 때. 우리 장래 기능에서는 클러치 먼저 밟을 때. 차 멈출 때. 네. 그런데 도로 주행에서는 지금 속도가 빠르죠? 네. 그렇든 브레이크를 전혀 안 쓰고 클러치만 먼저 밟으면 감점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30km까지는 브레이크를 쓰셔야 돼요. 아. 아셨죠? 30km까지는 브레이크를 쓰시고 30km 이하에서 클러치를 밟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30km 이상에서 클러치를 밟고 5초 이상 주행했을 때 감점이 뜨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감점이 뜨나 안 뜨나. 시너 걸리면 한번 제가 클러치를 먼저 밟아볼게요. 이걸로 감점 많이 먹어. 왜냐면 계속 클러치부터 밟아버리거든요. 교육생들은. 자, 보이시죠? 밝은 불. 클러치 먼저 밟았어요. 감점이 뜨나 안 뜨나 보세요. 그죠? 엔젠 브레이크로 있어요. 그죠? 클러치 바로 보면 안 되겠죠? 네. 클러치는 그럼 언제 어디까지? 30km까지는 브레이크로만. 아셨죠? 네. 자, 기어 미중립. 자, 2단 넣고 있죠? 이렇게 멈춘 뒤에 기어를 앞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10초 지나고 감점까지. 뜨죠? 네. 그죠? 중립 있는 거 까먹지 말고요. 몇 점까지? 70점에 합격이에요. 78점.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리고 좀 이따 넓은 데 가서 좀 보여줄 텐데. 이 RPM 있죠? RPM. 네. RPM이 700 이하나 3000 이상 넘어가면 감점 떠요. 무슨 얘기하면. 자, 엑셀 한번 해볼게요. 감점 떴을까요? 그죠? 그죠? 감점 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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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심하라고. RPM 3층 감점 뜨는 거. 네. 알겠죠? 네. 좀 이따가 이제 RPM이 700 이하로 내려가면 감점 뜨는 거 보여줄게요. 네. 그걸로 많이 감점해요. RPM이 700 이하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력에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 때가 언제냐면 내가 2단 넣고 3단을 넣거나 3단 넣고 4단을 넣을 때. 속도를 안 올리고 기어를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RPM이 밑으로 떨어져요. 시동이 꺼지려고 하는 거지. 네. 그럴 때 감점이 뜨는 거야. 그 세 번 하면 실격이에요. 아셨죠? 네. 보여줄 테이크가 보세요. 그리고 시험권은 거리는 한 4.8km에서 한 5km 정도 됩니다. 네. 시간 제한 없어요. 네. 시간 제한 없으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 네. 네. 실격 항목 다 얘기 들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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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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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 상목 같은 경우가 실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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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 침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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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그 다음에 현저한 사고 위험. 왜냐면 앞차고 안전거리 없이 사고 날 것 같은 경우가 실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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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속도 초과. 어린이 보호구역은 31km 실격. 그 다음에 50km 도로는 61km 실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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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죠? 자 보세요. 브레이크로 30km 까지 브레이크 했습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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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클러쉬 들어가도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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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클러쉬 들어가도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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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 기어 바꿔야 되겠죠 차 가는거 보이죠 기어를 꼭 바꿔야 되요 2단으로 15km 이하로 떨어지면 2단 20km에서 15km 떨어지면 3단 30km 이하 내려가면 3단 넣으세요 멈출때는 기어 바꿀 필요없고 3단 그리고 깜빡이 방향지등 있죠 방향지등을 29m 28m 27m 이때 키면 감정이에요 방향지등 감정 한번 먹어볼게요 150m 듣고 키시면 되요 신발 꼭 운동화 신고 오세요 다녀는 자 멘트가 나올겁니다 들어보세요 그쵸 500m 500m 우회전 그쵸 바꾸지 말고요 약 30m 우회전입니다 자 앞에 빨간불이니까 당연히 발은 브레이크에요 그쵸 브레이크 나도 차 갑니다 시도 안 꺼져 보세요 계속 갈거에요 안 꺼지고 그죠 계속 가죠 그러니까 발을 살짝 얹어놔도 되잖아요 25km로 가죠 그쵸 여기서 누르면 이제 꺼지는거에요 그쵸 이제 클러치를 갈아줍니다 자 3단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3단으로 넣고 갈게요 150m 우회전 나왔죠 150m 우회전 나왔죠 우척간빼 켜야 됩니다 그쵸 지금 안 켜볼게요 감정 먹는거 멘트 들었죠 30m 이내로 들어가면 감정 떨어지는거에요 지금이라도 켰어야 하는데 안 켰어요 그쵸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은 3단으로 가도 돼요 감정 떴죠 맞네 자 여기서 여기서 속도를 올리고 기어를 바꿔야 되는데 속도를 안올리고 기어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급하게 그러면 rpm 떨어지는거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rpm 지금 안 떨어졌다 다행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속도를 올리고 바꾸세요 기어 이게 운 좋은거에요 거의 700으로 떨어지거든요 세차들은 그리고 차선 변경은 점선에서만 합니다 그리고 깜빡이를 먼저 미리 켜세요 키시고 왼쪽 보고 차 있으면 앞에 보고 본인 동그란 걸 보세요 왼쪽에 차 있으면 앞에 보세요 그쵸 깜빡이 좀 키고 좀 오래 가도 괜찮아요 감정 안먹어요 아셨죠 왼쪽 보고 차 있으면 앞에 보고 앞을 보는게 중요해요 앞에 보고 앞에 보고 그쵸 다시 보고 앞에 보고 차는 없죠 이제 네 없습니다 그쵸 깜빡이 누리고 하나에 이렇게 두칸 들어가면 감점이에요 하나씩 들어가셔야 돼요 자 브레이크 발 30이하니까 클러치 밟아도 되죠 네 클러치 밟고 자 기어 빼고 그쵸 자 2단 출발 천천히 엑셀 밟고 RPM2000 RPM2000 있죠 네 롯데 기어 바꾸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소리로 RPM2000에 소리가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부웅 이 소리에 4단 4단 RPM2000에 바꾸는게 제일 좋습니다 속도계로 하실거면 속도계를 보셔야 돼요 속도계를 보다보면 신호등을 놓쳐요 그쵸 엔진 소리로 약간 시끄러울 때 바꾸시면 돼요 네 그리고 궁금한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네 네 자 시선은 멀리 전방을 보시고 자 지금 50 조금 넘쳐 보죠 네 여기 보면 60 눌러 보세요 버튼 네 이렇게 하면 60이상이 나와야 돼요 60이상이 안나오면 감점이 뜰거에요 네 5초만 유지해 주시면 돼요 네 근데 실제 시험 볼때는 50키로 누를 거에요 네 50이상만 넘어 주시면 돼요 55키로 네 60이 안넘어서 감점이 뜰거에요 그죠 감점이 뜰거에요 그죠 감점이 뜰거에요 그죠 감점이 뜰거에요 감점이 뜰거에요 그죠 이런거는 이제 다 자동 감점이에요 아셨죠 네 150M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깜빡이 켜지고 그죠 자 발은 브레이크 얹히고 그죠 네 감점이 뜰거에요 네 감점이 뜰거에요 32회전 이제 클러치 갈고 네 그 다음에 브레이크로 브레이크로 잘 마무리 앞차의 뒷바퀴가 살짝 보이게 이 정도 기어 중립 만들고 있어요 네 자 좌회전은 2단 또는 3단 네 속도는 20에서 30km 우회전은 여러분 교통선 우회전은 3단 해도 되는데 직각으로 딱 꺾이는 우회전 있죠 네 그러면 2단 2단 넣고 아무것도 안 밟아도 돼요 12km로 가니까 네 뉴턴도 1단 또는 2단 여기서도 2단 가능한거에요? 가능하죠 왜 2단 넣고 엑셀 밟아도 30km까지 밟을 수 있거든 네 RPM 3차 안 올라가 30km까지 밟아볼게요 달려오면서 좌회전할때는 그냥 3단까지만 바꿔주시고 4단으로 왜 안돌냐면 잘못하면 돌다가 시동 꺼지거든 고단기어기 때문에 고단기어는 시동 꺼져요 4단 출발을 못해요 시동 무슨 얘기냐면 4단 넣고 출발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꺼져 버린다고 출발 자체가 안돼 4단은 내리막이나 되지 시동 꺼지면 그죠 감점 시동 3번 꺼지면 실격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출발이 웬만하면 2단 1단으로 출발해도 돼요 1단으로 출발해도 되는데 1단으로 출발하면 엑셀을 잘 밟아야 되겠죠 안그러면 말 타니까 톱니밖에 작아서 조금만 있을 밟아도 콱콱 말 타니까 2단 출발 제일 부드럽긴 제일 부드러워요 네 그래서 언덕 같은 경우는 자신 없으면 일단 출발해요 네 앞에 트럭이 너무 느리는데 그 정도 오메에서 돌리면 됩니다 네 그죠 30km까지 해도 되죠 네 자 이제 상담 넣어야 되겠죠 플래시바를 또 감사합니다 자 다시 클러치만 밟는 거예요 이건 발때는 거 잘 보세요 네 그죠 그죠 네 클러치만 밟고 뭐다 다시 클러치만 밟고 4단 자 기어변수로 갈 때는 위로 올라갈 때는 순서대로 1 2 3 4 내려갈 때는 순서 상관없어요 4단에서 바로 2단 가도 돼요 알겠어요 순서대로 갈 여유 없어요 자 빨간불이죠 그럼 에셀을 밟을 필요 없죠 지금 이거 네 그죠 브레이크 안전을 그 차는 가요 그죠 힘만 안주면 돼요 그죠 가잖아요 그죠 32위에 떨어졌죠 그죠 이제 클러치 들어가면 되죠 네 클러치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로 마무리하면 되죠 네 발벗을 시켜도 보지 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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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이렇게 오전 네 저기 트럭에서 저기서 출발하는게 이제 비콧 출발할거에요 비콧 출발할 때 본인이 이제 운전할거에요 네 어디까지 저기 오산시청 지나서 오산 보건소 하라요 혹시 종합운동장 네 그까지 가는거에요 저가요 본인이 가야지 누가가 본인이 연습해야지 다 알려줘 길을 살고 아니 내가 알려주질 않니 여기 넵이 나오잖아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유턴은 몇단으로 하랬죠 1단 또는 2단 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자 자 자 유턴은 노란선 돌면 안되요 점선에서 백색 점선에서 클러치 밟고 그죠 지금 돌면 안되고 유턴 밑에 표지편 밑에 좌회전시 유턴이라고 써있어요 그죠 그러면 기다렸다 핸들은 다 돌려놔도 돼 미리 다 돌려놓고 좌회전 해설표 들어오면 갈건데 일단 놓고 돌아볼게요 네 엑셀 밟을 필요 없어요 네 자 자 회전시원가 들어오면 자 의전 창체 나오는거 보이죠 저렇게 차 주의하면서 나오는거 보이죠 쟤는 뭐 저리로 가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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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따로 오냐 아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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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밟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유턴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좌 앞에 멈출건데 우측 깜비를 펴주는거에요 유턴 기능이 되있죠 바로 이렇게 내려놓고 있으면 안돼요 설명하려고 얘기하는거에요 바로 여기 있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종료 지점에 도착하십니다 그죠 클러치 밟고 정지 기어 빼고 그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누르지 말고 그죠 네 그리고 시동 그럼 시험 끝난거에요 그러면 누르면 시험을 준비합니다 불합격 점수 매달 불합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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